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나잇 스토리는요,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입니다. 뉴베리상 100주년 대상 수상작인데요. 뉴베리상은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입니다. 이 책은요, 지구 멸망 380년 후 지구를 기억하는 유일한 아이가 이야기 전달자가 되어 지구에서의 기억과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제가 흥미로워서 저도 재미있게 읽었네요. 뉴베리 수상작이라 믿고 들으셔도 좋고요. 한 권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도나 바르바 이겨라 지음, 김선희 옮김, 위즈덤 하우스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리타 할머니가 모닥불에 잔나무 장작을 또 툭 던져 넣었다. 향긋한 연기가 우리 곁을 지나 총총 별이 뜬 하늘로 몽실몽실 떠올랐다. 할머니가 내 옆 담요에 다시 자리 잡자 무릎에서 뿌드득 소리가 났다. 나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시나몬을 뿌린 핫초코는 이번엔 손도 대지 않았다. 네가 여행에 가져갔으면 하는 게 있다, 베트라. 네 열세 번째 생일에 이 할미는 거기에 없을 테니까 할머니는 스웨터 주머니에서 태양 모양 은 펜던트를 꺼냈다. 펜던트 한가운데 낙작한 검은색 보석이 박혀 있다. 태양을 향해 들어올리면 그 흙 요석에 빛이 비치지. 나는 할머니 손에서 펜던트를 받아 하늘을 향해 올렸다. 하지만 태양은 없다. 달만 떠 있다. 가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려 한다. 그 보석 한가운데로 정말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 같다. 펜던트를 요리조리 돌려보았다. 위로 멀찌감치 들어올리자 빛은 사라져버렸다. 다시 돌아보니 할머니는 자신의 목에 건 똑같은 펜던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도 알겠지만 육하탄 사람들은 흙 요석의 마법이 있다고 믿어. 죽은 사람들과 제외할 수 있는 문.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할머니 입가의 갈색 피부는 쩍쩍 갈라진 나무 껍질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날 억지로 가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할머니가 한참을 멀리 시선을 돌렸다가 나를 보았다. 넌 가야 해, 패트라. 아이들은 부모한테서 떨어지면 안 돼. 할머니는 아빠의 부모잖아요. 그럼 아빠는 할머니와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래야 한다고요. 이렇게 말했지만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렸을 거다. 할머니가 받은 기침을 하며 웃었다. 멀리까지 여행하기엔 난 나이가 너무 많아. 하지만 너에게 애구먼이나 새로운 행성이라니. 정말 가슴 설레지 않니? 내 입술이 떨렸다. 나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파묻고는 허리를 꼭 감싸 안았다.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자 배가 아래로 푹 꺼졌다. 집 뒤쪽 저 멀리 사막 어딘가에서 코요테 한 마리가 정순맞게 울부짖으며 친구들을 애타게 찾았다. 마치 그것이 신호인 양 닭들이 꼽고 우러대고 겁 많은 염소 한 마리가 매에 매에 울음을 터뜨렸다. 이야기 하나 들려줘야겠구나. 할머니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 준비를 하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누워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따뜻한 사막 바람이 불어온다. 할머니는 여느 때보다 나를 꼭 껴안았다. 난 이곳을 떠나기 정말 싫다. 할머니는 헨리 해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옛날 옛적에 어린 풀뱀 나과알이 있었단다. 엄마는 지구고 아빠는 태양이었지.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뱀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태양과 지구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내가 끼어들었다. 이건 내 이야기란다. 할머니는 목청을 가다듬고 내 손을 잡았다. 불뱀은 화가 났어. 엄마 지구는 불뱀을 먹여주고 키워주었지. 하지만 아빠 태양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 아빠는 곡식을 가져왔지만 엄청난 가뭄과 죽음 또한 가져왔어. 무척 더운 어느 날 태양이 나과알에게 다가갔을 때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발을 흔들었다. 나과알은 아빠한테 도전했어. 엄마는 곁에 영원히 있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젊은 불뱀은 아빠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지. 할머니는 잠시 잠자코 있었다. 긴장감을 줄여는 할머니의 전략이다. 그 전략이 먹혔다. 그래서요? 할머니는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꼬리에 불꽃을 일으키며 불뱀은 점점 속도를 높였어. 그러다 마침내 속도를 늦출 수 없게 되었지. 아빠 태양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 아빠의 불꽃은 이 우주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했어. 나과알은 아빠 옆에서 몸을 돌려 집을 향해 방향을 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아빠의 불꽃에 눈이 타버리고 말았던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 할머니는 혀를 찧찧쳤다. 가엾은 것. 눈이 먼데다 너무 빨리 움직였기에 속도를 늦출 수 없었어. 그래서 엄마를 찾을 수도 없었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목소리가 경쾌해지는 부분에 이르렀다. 모퉁이 빵집으로 가는 길을 무심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75년마다 나과알은 여행을 되풀이해 엄마와 제외할 희망을 품고서 할머니는 다시 불뱀을 가리켰다. 엄마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하지만 결국 포옹할 수는 없지. 이번만은 빼고요. 내가 말했다. 등을 타고 열기가 올라왔다. 그래. 며칠 안에 불뱀은 마침내 엄마를 찾게 될 거야. 이제 이야기는 끝났어. 할머니가 나를 꼬꾸로 당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나는 할머니 손을 쓰다듬으며 할머니의 주름살을 기억했다. 이 이야기 누가 해줬어요?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우리 할머니가 좀 들려졌지.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지어냈을걸? 나 무서워요, 할머니. 내가 속삭였다. 할머니가 내 팔을 토닥여주었다. 하지만 잠시뿐이야. 이 고민 잊었니? 나는 창피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느라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잊고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도 안 무서워. 나과 아리 집으로 오고 있을 뿐이야. 조용히 불뱀을 올려다 보았다. 나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야기 전달자요. 할머니는 일어나 책상 다리로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야기 전달자. 그래? 그건 네 피 속에 흐르지. 하지만 그냥 나처럼 되고 싶다고? 아니. 아가 넌 네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알아낼 거야.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다 망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갈색 손으로 내 턱을 감쌌다. 넌 이야기를 망칠 수 없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거쳐 널 찾아냈어. 이제 그걸 네 이야기로 만들렴. 나는 할머니와 할머니의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엄마를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할까? 내가 뭐라고 그들을 따를까? 나는 손안의 펜던트를 꼭 쥐었다.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너도 알겠지만 네가 가게 될 행성에는 태양이 하나일지 두 개일지 몰라. 그러고는 할머니는 자신의 펜던트를 손톱으로 툭툭 두드렸다. 도착하면 나를 찾아볼 거지? 내 아린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려내렸다. 할머니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할머니가 내 뺨에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네가 나를 떠나는 건 불가능해. 나는 네 일부란다. 너는 나와 내 이야기를 지니고 새로운 행성으로 그리고 수백 년 미래로 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겠다. 나는 할머니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도록요. 나는 흑녀석 펜던트를 꽉 잡았다. 불뱀이 마침내 엄마와 제외할 때 할머니가 진회색 유리알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했다. 산타페에서 두랑고 두랑고 인근 산후한 국유림에 있는 발사장 까지 가는 셔틀은 두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가는 길의 30분은 아빠의 연설이 이어졌다. 아빠는 하비에르와 내게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 군사기지 대신 콜로라도 숲을 특별히 골랐다는 게 난 정말 이상했다. 하지만 외딴 길과 수킬로미터 이어진 빽빽한 숲을 직접 보고는 이해가 되었다. 지구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인터스텔라 식민지 우주선 세척도 이곳에서는 길을 잃을 것 같다. 플레이아데스 기업은 부유한 사람들을 은하게 너머로 편안하게 데려가기 위해 이 호화 우주선을 설계했다. 우주선의 5성급 호텔 내부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 광고를 호버웨이에서 본 적이 있다. 그 광고에서는 근사한 옷을 차려입은 배우들이 마티니 잔을 들고 가짜 성운을 바라보며 웃고 플레이아데스 기업의 시그니처 색상인 화려한 보라색 샹들니에가 배우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매일 아침 아보카도 기름으로 입을 헹굴 것 같은 남자 목소리가 뚱땅거리는 피아노 음악 너머로 흘러나왔다. 플레이아데스 기업 인터스텔라 여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별들 사이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모험심 강한 엘리트들은 서둘러 예약하세요. 이제 그 우주선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보았다. 대형 스크린에서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도 닮지 않았다. 정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 행성개척단 지도자들 어떻게 우리 가족이 뽑혔을까 어떻게 저 정치인들이 선택되었을까 만약 엄마와 아빠가 나이가 더 들었다면 저 정치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패스를 받았을까 수많은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구를 몰래 빠져나오는 게 잘못된 일 같다. 저들은 어제까지도 우리의 목적지를 부모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빠 말로는 플레이아데스는 우주선을 옛 덴버 공항의 거대한 지하시설에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우주선은 앞으로 2년 동안 공식적으로 지구를 떠날 계획이 없었다. 몇 달 전 근처 우주로의 최초의 시험 비행은 성공적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떠나게 되었기에 이번이 최초의 인터스텔라 여행이 될 것이다. 만약 일주일 전에 태양면 폭발로 해성의 궤도가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뱀이 태초부터 그래봤던 것처럼 해성이 지구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고 며칠 안에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우주선 발사시설은 국립공원 출입구 너머에 있는 낡은 관리소를 개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는 정문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관리소에서부터 다른 승객들과 함께 길을 따라 숲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많은 가족이 우리 가족 바로 뒤에 모여 우주선으로 가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시나무와 소나무숲 사이로 교회에 요나와 고래 스탠드글라스처럼 햇빛이 스며들었다. 머리 위에서 아기새 지저귀는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고개를 드니 먹이를 찾아 둥지를 떠나는 어미 제비 한 마리가 보였다. 어미가 떠나자마자 새끼 제비들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다. 어미 제비는 허수구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나는 둥지 너머로 빼꼼 고개를 내민 자그마한 새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자그마한 새들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어쩌면 저 새들은 운이 좋은 건지도 모른다고. 새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 절대 모를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평범한 하이킹 코스 같은 길을 따라 우주선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공식적인 지구 탈출의 모습이 아니다. 부모님은 수많은 비주류 집단과 음모 집단이 이곳에 뭔가 있다고 의심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소문이 맞았다. 우리가 울창한 삼나무 숲을 벗어나 광활한 초록 들판으로 나오자마자 동생 하비에르가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스텐리스 스틸과 크리스털로 만든 사마귀를 닮은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선이 확 눈에 들어왔다. 하비에르가 내 손목을 꽉 쥐었다. 들판 저편에 우리 우주선을 빼닮은 우주선이 또 하나 있다. 멀리 있었기에 바로 앞 괴수의 절반 크기로 보였다. 우주선이 두 척만 남아있으니 한 척은 이미 떠난 거다. 우주선이 켄타우루스 자리의 알파별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신호와 함께 연락이 끊겼다고 아빠가 말했다. 괜찮아. 나는 하비에르의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나 역시 숲속으로 달아나고 싶었다. 리타 할머니와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이 떠올랐다. 모두 지금 무엇을 할까? 두려움에 떨며 절대 숨을 수 없는 것들한테서 몸을 숨기려는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대신 리타 할머니와 베르타 이모가 빨간색과 검은색 술 장식이 달린 담요를 덮고 누워 비밀 소스를 넣은 커피를 마시며 나고할 뱀이 집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을 떠올렸다. 베르타 지금은 인색하게 굴대가 아니야. 할머니는 갈색 유리병을 기울여 커피잔의 갈색 액체를 활활 따를 거다.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걸 놔둬봐야 다음 크리스마스를 맞지 못할 거야. 베르타 이모가 말할 거다. 할머니는 이모의 커피잔을 더 채울 거다. 둘은 점토 머그잔을 쨍 부딪히고는 쭉 들이켤 거다. 그러고는 이모의 백년 된 피칸 나무에 나란히 어깨를 기대겠지. 나는 마음속으로 두 사람을 떠올렸다. 우리 부모님이 선택받기 전에 많은 사람이 이미 약탈을 시작했다. 엄마에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냐고 물었을 때 곧 물건들이 다 없어지고 말 것 같았을 때 엄마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사람들은 두려운 거야. 누군가는 자기가 차마 생각조차 못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거든.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란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나 차분한데 어떤 사람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부모님이 새로운 행성 세이건으로 갈 수 있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구에서 마지막 물잔을 받아들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컥벌컥 마시는 기분이었다. 해성을 올려다보며 나는 움찔했다. 난 네가 싫어. 구덩이를 향해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개미 떼처럼 우리 가족은 조용히 풀밭을 가로질러 걸었다. 몇몇 과학자들과 금발 소년 가족도 있었다. 우주선 근처에 다가가 보니 예상했던 시멘트 상업용 발사대 대신 갓 깎아 놓은 풀밭만 보였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거기 도착했을 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넌 모를 거야. 그러니 긴장할 거 하나 없어. 하지만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을 때 엄마가 눈을 찡그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러면 마치 이 모든 일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세이건에 도착하면 우리는 농장에서처럼 새로 시작하게 될 거야. 네 또래 아이들도 있을 거야. 엄마가 이어 말했다. 엄마가 더 이상 뭐라 말하겠는가. 나는 새 친구들을 사귀고 싶지 않다. 할머니 집 뒤에 내 거북이 라피도를 풀어줘야 했다. 혜성이 거북이 은신처를 쾅 내리쳤을 때 어쩌면 거북이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나 없이도 새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 이거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 눈에 대해 직접 말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우주선에 태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중얼거렸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엄마가 내 팔을 잡고는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다른 가족이 곁을 지나가자 엄마가 그 사람들에게 웃어 보였다. 너 무슨 짓이야 페트라.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할머니는요? 엄마는 할머니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알아. 이 일로 내게 상처를 줘서 나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엄마는 숨을 크게 내쉬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언제가 때인데요? 수백 년이 지나고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요? 내가 버럭 소리쳤다. 이제 우리 앞에 걸어가던 금발 소년이 뒤를 흘끗 돌아보았다. 소년의 아빠가 팔꿈치로 툭 치자 소년이 뒤돌았었다. 배트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 엄마가 다른 가족을 남몰래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땋은 머리를 잡고는 그 끝을 손으로 빙글빙글 돌렸다. 엄마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자 엄마는 아빠를 잠깐 쳐다보고는 내 팔에 손을 얹었다. 배트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널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세상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뻔했다. 그런데 내 팔이 떨렸다. 올려다보니 엄마가 떨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가 왔던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봤지? 나는 시선을 돌렸다. 무장한 경비원에게 결혼 반지를 빼주며 아기를 맡기려던 여자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차를 타고 문을 지나갈 때 그 여자는 계속 외쳤다. 여러 집단이 추측한 대로 아기를 맡기려는 여자를 비롯해 수백 명의 사람들은 정부가 여기에 뭔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우주선을 탈 수 있다면 뭐든 내놓을 거야. 너는 그냥 여기에 남아있고 싶은 거야? 엄마는 허리를 구부려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아기를 아는 여자를 생각했다. 내가 엄마나 아빠나 하비에르를 두 번 다시 못 보게 된다면?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어린 소녀가 엄마와 손을 잡은 채 다가왔다. 소녀가 입은 후드티 모자 끝에 나선형 은색불이 툭 튀어나와 있다. 소녀는 우리 곁을 지나가며 분명 고개를 돌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숨어. 그러면 못 서. 그의 엄마가 속삭이자 아이는 시선을 돌렸다. 엄마는 그 사람들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엄마 또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걸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네 의견을 비밀로 해둘 수 없겠니? 엄마는 앞으로 걸어가 아빠와 하비에르를 재빨리 지나쳤다. 아빠는 나를 향해 눈썹을 지켜뜨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아빠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건 알았다. 하비에르가 내게 달려오다 돌에 걸려 비틀거렸다. 내게 부딪히며 쓰러질 뻔해서 나는 하비에르를 멈춰 세웠다. 동생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조금 전에 내가 동생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생이 내게 말했다. 이번에는 동생이 나를 재촉했다. 사막이 우주선 출입구 램프에 이르렀을 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축구장 크기만한 우주선의 앞머리가 우리 위로 우뚝 솟았다. 앞쪽에 있는 창문은 모두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기다란 이빨을 드러낸 채 주둥이를 쩍 벌리고 두 뒷다리를 땅바닥에 박고 있는 듯 했다. 저 멀리 자그마한 점들이 다른 벌레 우주선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 뒤를 따라 바로 떠날 준비를 했다. 하비에르는 우리 우주선 뒤쪽 타원형 날개처럼 생긴 두 곳을 가리키며 물었다. 우리 저리로 가는 거야?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학교보다 커 하베에르가 속삭였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멀리까지 태우고 갈 수 있는 우주선은 거의 없을 거야. 엄마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가는 거라고 다시 동생에게 확신시키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자는 거야? 하베에르가 물었다. 아, 낮잠 자는 것처럼 엄마가 대답했다. 낮잠. 낮잠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하베에르의 30분간 낮잠과 달리 이 잠은 380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떠나기 전주에 일어났던 일에 내가 왜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까? 일주일 전 나는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다. 두 분은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춘 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왜 그러는지 한다. 부모님은 우리가 자는 걸 알면서도 우연히라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호세피나 아메리칸 걸 인형의 머리를 잡아당겨 그 검은색 머리카락을 베개 위에 펼쳤다. 사실 호세피나를 5년 동안 가지고 놀지 않았지만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늘 가까이 누웠다. 이윽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와 하비에르의 방문을 지나쳤다. 동생방의 수족관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복도에서 앞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내 인형 호세피나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속삭임이 동생방에서 흘러나왔다.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서둘러 동생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이 삐걱거렸다. 아무데도 안 가. 그냥 물 한 잔 마시라. 아, 하베르가 자기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다. 동생은 잠옷 대신 사흘 동안 갈아입지 않은 겐자이로갱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중국 유전학자들이 털북숭이 윌리를 재창조해낸 뒤로 그리고 복제한 자그마한 매머드가 세계 무대에 등장한 이후로 8세 8세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겐자이로갱 후드티를 입었다. 후드티 앞 가운데에는 윌리가 양쪽으로 아기 히파크로사우루스와 도도새가 그려져 있다. 하베에르는 손을 위로 내밀어 자신의 책 드리머를 내게 건넸다. 아빠가 어렸을 때 읽던 진짜 종이책이다. 무척 낡았다. 리블넥스와 스토리 생성기가 나오기 훨씬 전에 나온 책이다. 지금은 안 돼 하베에르. 나는 동생이 좋아하는 책을 침대 위 선반에 밀어넣었다. 하베에르가 콧소리를 냈다. 잠시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그쳤다. 나는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말했다. 우리 자는 척 해야 해.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동생에게 잘 자라며 입맞춤을 했다. 그러다 그만 새끼 발가락이 침대 모서리에 쿵 부딪히고 말았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침대 위 동생 옆에 쓰러졌다. 미안해. 하베에르가 속삭였다. 나는 끙끙거리며 말했다. 니 잘못이 아니야. 내가 못 봤어. 멍청한 눈 같은 이라고. 나는 발가락을 문질렀다. 하베에르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았다. 걱정마. 내가 눈이 되어줄게.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나는 동생을 감싸안고 옆에 누웠다. 동생 손을 잡고 동생의 엄지손가락 안쪽의 별자리 반점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건 동생과 나만 아는 우리의 조용한 메시지다. 나는 동생 베개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동생과 머리를 맞대었다. 그리고는 동생의 아프리카 두어프 개구리가 수족한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개구리의 호리호리한 다리와 물갈키 달린 발은 이쑤시개를 박아놓은 토마티오 처럼 보였다. 너 저 개구리한테 먹이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 저의 이름을 고르도라고 지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비에르가 말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동생의 반점을 쓰다듬었다. 마침내 동생의 숨결이 깊어졌다. 드리머의 책등에서 아기 엄마의 조심스러운 시선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과 입술은 리타 할머니처럼 친근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하비에르 뒤로 살며시 빠져나왔다.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그래서 거실로 살금살려 기어가 몰래 엿듣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았다. 거실까지 더듬더듬 갔다.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았다. 마침내 뒤쪽으로 기어갔다. 정말 소름 끼쳐 146명 각각의 우지선에 있는 모니터 여원 숫자하고 정확히 일치해. 우리가 죽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유전학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들을 데려가는 거잖아. 엄마가 말했다. 부모님은 늘 재미삼아 과학적인 가설을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도 두 분이 좀 기이한 대화를 나누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말을 계속했다. 그 모니터 여원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 이라니까.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이 임무에 선택 받은 거야. 우리처럼.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줄곧 여행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도 승객이라고.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 삶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아빠가 말했다. 가설을 세워놓고 하는 대화가 아닌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부엌 시계가 열시를 가리켰다. 어, 나오네. 아빠가 두 사람을 위한 열신 뉴스를 켜며 말했다. 나는 소파 쿠션 위로 빼꼼 몰려다 보았다. 오늘 밤 우리는 지구촌 평화 포럼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는 국제운동이 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새로운 운동은 커다란 찬사와 더불어 더 커다란 비판을 모두 받았습니다. 뉴스 진행자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하지만 이마에는 주름살 하나 없다. 옆머리를 짧게 자른 남자는 코가 뾰족했다.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어울리지 않았다. 금세기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곧 더 많은 시련이 닥칠 겁니다. 인간이 일치를 이룰 세상을 상생해 보십시오. 단합의 하나의 집단으로 뭉칠 때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전쟁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없으면 기아도 없습니다. 문화 외모 지식에서 차이가 없으면 좀 더 잘 보려고 쿠션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 남자 뒤로 유니폼을 맞춰 입고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백발의 남녀가 뻣뻣하게 줄지어 서서 손으로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있다. 똑같은 미소에 화장기는 전혀 없다. 불일치와 불평등이 우리를 이런 불안과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단합의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려는 노력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래 그 대가가 뭔데? 아빠가 아빠 말을 들을 수 없는 그 남자한테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물었다. 아빠가 한숨을 쉬었다. 남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한 줄로 나란히 섰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 콜렉티브는 하나의 유닛보다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신뢰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말했다. 새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아빠가 소리를 줄이더니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저거 하나도 안 두렵다고 내게 말해줘. 나는 뒤로 물러나 앉았다. 저 사람들이 제안하는 세상이 내게는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았다. 전쟁이 없다. 기아도 없다. 다음날 학교에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아빠가 말을 이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두려운 건 아니야. 그것을 얻기 위해 저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두려운 거지. 나는 평소 뉴스를 볼 만큼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안 되었다. 그렇기에 그동안 내가 뭔가 좋은 부분을 줄곧 놓쳤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 사람이 제안했다는 그 두려운 게 정확히 무엇일까?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평등은 좋은 거야. 하지만 평등과 일치는 각기 다른 거라고. 사람들은 이따금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을 한다니까. 저 사람들의 도구마는 아슬아슬해. 나는 도구마의 뜻을 내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 엄마가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국가들과 우주선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장담하는데 적어도 일본과 뉴질랜드는 앞으로 며칠 내에 떠날 사람이 몇 명쯤 있을 거야. 문제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 살아갈 비밀 정착지가 있느냐 하는 거야. 어쩌면 저 콜렉티브의 주장이 맞을지도 몰라.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것이니까.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다.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엄마 무릎을 토닥이고 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거야. 서로의 차이를 감싸고 평화를 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살금살금 방으로 기어와 호세 피나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부모님이 말한 모니터 여원 중 한 명이 내방 청소를 도와줄까 궁금했다. 엄마와 아빠의 새 프로젝트를 위해 우주선 이라는 그 배가 미국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갈까. 어떻게 하면 하비에르가 개구리한테 먹이를 너무 많이 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 그리고 뉴스에 나온 사람 과 달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우리는 그 모니터 여원들과 상호작용을 위해 깨어있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방을 어지르지도 안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부모님의 임무는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세이건 이라는 행성이다. 모니터 요원들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를 지켜보기 위해 선택되었는데 살아서는 그 행성을 보지 못할 거다. 제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모니터 요원들의 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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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들이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비에르의 뚱보 개구리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연못이 있으면 좋겠다. 분명 다운로드 가능한 지식으로 알려진 엔코그니토를 발명한 사람은 지구를 떠나는 승객들이 자신의 발명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대가로 세 번째 우주선에 탑승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없이 여행하는 동안 나는 아빠가 나를 위해 선택한 식물학과 지질학 수업을 듣게 될 거다. 하지만 이제 13살이 다 되어가기에 선택과목도 고를 수 있다. 내 엔코그니토 선택과목만으로도 분명 우리 집과 할머니 집을 결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수백년 그리고 평생 동안의 민속학과 신화학 수업은 우리가 세이건에 도착할 때에는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것이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될까. 나는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할까를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가 우주선으로 걸어 올라가는 동안 엄마가 아빠에게 손짓하는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빠는 하비에르의 손을 잡고 엄마는 내 팔을 잡았다. 잡았다. 엄마가 속삭였다. 깜짝스레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알게 되었다. 울고 싶었다. 두 분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은 게 뭔지 알았다. 두 분은 내가 일을 망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이번 일에 조직자들은 내 눈처럼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행성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일곱 명이 출입구 램프에서 기다리고 있다. 모두 젊고 진회색 점프슈트를 똑같이 입었다. 오직 그들의 머리카락만 흰색에서 진갈색에 이르기까지 무지개만큼 색이 다양했다. 그 남자들은 군중을 검문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온 사람들에게 한 명씩 다가왔다. 둥근 철태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우주선 램프에서 우리를 향해 재빨리 걸어왔다. 그러고는 손에 든 태블릿을 내려다보고 엄마를 향해 웃어 보이며 말했다. 페나 박사님? 아, 네. 그런데 페나가 아니라 페냐입니다. 라자냐처럼요. 엄마가 이름을 정정해 주었다. 그 남자가 씩 웃었다. 아, 죄송합니다. 페냐 박사님. 그러고는 태블릿에서 뭔가를 쓱 내밀었다. 삐-하고 소리가 났다. 그 남자는 아빠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그리고 페냐 박사님?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홀로택을 톡톡 두드리더니 그 끝에 대고 말했다. 페냐, 성인들, 아이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벤이라고 합니다. 우주선에서 어린이를 담당하는 모니터 요원입니다. 벤은 우리에게 빨리 따라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서둘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벤은 숲 뒤쪽을 초조한 눈빛으로 흘끗 쳐다보았다. 나도 따라서 뒤돌아봤지만 우리가 방금 지나온 숲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모니터 요원들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우주선 입구 속으로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가자. 엄마가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그건 엄마가 나를 안으로 이끄는 신호였다. 입구에는 플레이아데스 기업의 광고처럼 보라색 스트립 조명이 빙 둘러 쳐 있지만 그 너머로는 희미한 파란빛뿐이라 어두컴컴했다. 이 우주선이 호화 여객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회사 로고는 모두 지워져 있었다. 안과의사가 내게 가르쳐준 대로 나는 제대로 보기 위해 이리저리 주변을 살폈다. 빛이 있으면 내 시력은 나름대로 괜찮다. 하지만 해질력 어스름에는 집에서도 발을 질질 끌며 걸어 다녀야 한다. 안 그러면 하베르의 장난감에 걸려 죽을 거다. 막막 색소 변성증 이라고 하는데 마치 두루마리 화장지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질 거란다. 마지막으로 뒤돌아 하늘을 흘끗 올려다 보았다. 그러다 뭔가에 쿵 부딪혔다. 아 죄송해요 내가 말했다. 이윽고 그게 그저 문설주라는 걸 알아차렸다. 하베르와 나는 쿵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입술에 손가락 하나를 가져다 대고는 경고하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눈을 감고 지구의 광활한 하늘 아래서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우리는 계속 램프를 따라 올라갔다. 마침내 우주선 화물 창고 안에 들어섰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무스름한 셔틀 하나가 400년 안에 임무 수행을 위해 발사되기를 기다리며 카페 딱정벌레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있다. 화물 창고에는 금속 상자가 줄지어 놓여있다. 밴은 우리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우리와 함께 걸어온 두 가족을 먼저 태우고 막 닫혔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밴은 파란색 등이 깜빡이는 금속 문을 가르쳤다. 걸쇠가 투명한 상자 안에 봉인되어 있다. 식품 저장고와 정수기는 세이건에 도착할 때까지 잘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화물 창고의 텅빈 어두운 구석을 손으로 가리키며 엄마와 아빠를 쳐다보았다. 저쪽이 두 분의 실험실이 될 겁니다. 아빠가 눈썹을 치켜올렸다. 배는 웃어보였다. 지금은 별 볼일 없어 보인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할 때쯤이면 제대로 출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걸어들어온 출입구 램프 쪽을 가리켰다. 저기는 셔틀 경납고로 개조할 테고요. 엘리베이터가 땡 울리고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외벽은 전체가 둥근 유리로 되어 있지만 금속으로 된 짙은 원형 튜브가 그 유리벽을 둘러싸고 있다. 펜이 6층을 누르자 유리문이 스르르 닫혔다. 우리는 숨이 막힐 듯 어둔 튜브 안에서 위로 쓱 올라갔다. 하비에르는 아빠 다리를 꽉 붙들었다. 벤이 하비에르에게 웃으며 말했다. 최악은 끝났어. 화물창고에서 메인층까지 거리가 우주선 높이의 절반이지. 벤이 그 말을 하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1층을 알리는 소리가 났다. 금속 벽이 스르르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한쪽에 있는 창문으로 커다란 동굴 같은 우주선 몸체가 내려다 보였다. 우리 반 현장학습에서 델러스 올림픽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걸어갔을 때처럼 현기증이 잃었다. 하비에르는 아빠 다리를 놓고 창으로 달려가 우주선 내부를 빼꼼 내려다 보았다. 하비에르가 두 손을 창문에 딱 붙인 채 감탄했다. 나도 숨을 몰아쉬었다. 축구장 여섯 개 크기의 거대한 안마당이 내려다 보였다. 땡 엘리베이터가 2층을 알렸다. 맞은편에는 수백 개의 개별 스위트룸이 축구 경기장 같은 저 아래 녹색 들판을 내려다 보고 있다. 거대한 공원이 아래층 대부분을 덮었다. 마치 나뭇잎의 정맥처럼 산책로가 저 아래 초록 들판을 수놓았다. 산책로 여기저기 놓인 벤치와 탁자는 우리가 서 있는 약 15미터 위에서는 작은 모형처럼 보였다. 등불이 반딧불 불빛처럼 길을 밝혔다. 공원 바로 위 2층에는 주변으로 모두 여덟 개의 레인이 늘어서고 각각의 레인은 마치 육상 트랙처럼 흰색 줄로 나뉘어 있다. 레인 뒤 벽을 따라 운동기구와 직사각형으로 생긴 청록색 개인 수영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저 멀리 점처럼 작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퉁이마다 있는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렸다. 엘리베이터가 3층을 알렸다. 바로 저기가 제 방입니다. 배는 우리 맞은편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스위트룸 옆에 있는 문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자기 방에서 두 개 층 아래를 가리켰다. 극장 바로 위입니다. 벤이 메인 층을 가리키마 말했다. 그곳에는 무대와 더불어 시내 트랙 8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홀로스크린이 갖춰진 야외 원형 극장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화를 보여줄지 누가 결정할까 잠시 궁금했다. 저기는 카페테리아? 벤이 메인층을 가리키며 말을 이겼다. 공원 바로 뒤에는 쇼핑몰의 푸드코트처럼 생긴 넓은 개방형 공간이 하나 있다. 탁자와 의자는 벽에 고정되어 우주선의 일부가 되었다. 바닥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보관함에는 식량이 가득 차 있다. 모든 모니터 요원이 수백 년 동안 먹기에 충분한 양이다. 음식의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물을 어디에서 얻을까? 380년 동안 필요한 물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공간이 우주선 안에 있을 리 없다. 일반 주방과 닮은 건 커다란 오븐이 달린 벽밖에 없다. 땡 엘리베이터가 4층을 알렸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떠올리자 이 우주선에 대한 경외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쨌든 우리가 착륙하기 직전에 이 모든 걸 내가 사용하게 될 거다. 내가 여기에 오기 위해 맛바꾼 것들을 생각하니 묵직한 바윗덩어리가 뱃속에 들어앉은 것 같다. 할머니 부엌 흠뻑 젖은 옥수수 껍질과 녹색 칠리의 흙냄새 같은 것 나는 우주선의 카페테리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저곳에는 마사 또는 칠리베르데는 분명 없을 거다. 어쨌든 리타 할머니는 이곳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다. 할머니가 주름진 거무스름한 손으로 손가락을 쥐고 옥수수 껍질에 마사를 떠넣는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계속 눈을 깜빡였다. 이 모든 게 큰 실수라는 느낌을 나만 받을 리 없다. 신은 실수를 알아차리고 헨리 해성을 그러니까 나구아를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 다시 제 궤도로 돌려놓을 거다. 땡. 엘리베이터가 5층을 알렸다. 내 촉촉한 눈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바라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머리 위로 30미터는 충분히 될 법한 돔형 천장에 커다란 스크린 두 개가 나란히 있다. 진짜 하늘처럼 보이는 곳을 가로질러 구름이 두둥실 떠다녔다. 거대한 LED는 엄마의 온실처럼 다채로운 빛을 내뿜었다. 벤은 내 옆에 서서 함께 위를 올려다보았다. 음 두 시간 있으면 밤하늘로 바뀔 거야. 그러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질걸? 나는 공원을 다시 가리키는 벤의 손가락을 따라갔다. 진짜 식물들이야. 벤이 말했다. 아름다워요. 내가 속삭였다. 엄마가 내 뺨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우리의 말다툼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엄마가 내 귀에 대고 자그맣게 말했다. 저기 한가운데를 잘 봐봐. 나는 공원 한가운데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중세의 중앙장식처럼 조약둘벽이 둥그렇게 자리잡고 돌 원형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크리스마스 트리야? 하비에르가 물었다. 엄마가 소리내어 웃으며 대답했다. 히페리온이야. 엄마를 돌아보다 코를 부딪히고 말았다. 나는 키키 웃었다. 엄마는 무척 흥분한 것 같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저 어린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일 리 없다. 히페리온의 진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다 해도 식물학자를 부모로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유명한 나무에 대해 안다. 엄마는 직접 보기까지 했다. 엄마는 그 나무를 꼭 껴안고 울었다고 했다. 엄마를 흘끗 쳐다보았다. 엄마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띠며 자그마한 나무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보았다. 정확히 히페리온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그 묘목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떠나야 해. 이처럼 강력한 힘과 복원력을 지닌 뭔가의 자손을 가져가는 건 내게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야.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 나무는 엄마 나무에 비하면 여전히 어리겠지. 시간 방출 영양소를 사용해 성장을 조절하고 저 나무를 비롯해 식물들이 살아 있도록 할 거야. 엄마는 무심코 자신의 혁신적인 토양 첨가제를 언급하며 초조하게 웃었다. 부담 갖지는 말아요. 땡. 엘리베이터가 6층을 알렸다. 어찌됐든 축하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벤이 웃었다. 엄마는 벤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다. 다른 승객들은 이미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로 사라진 뒤였다. 우리는 벤을 따라 우주선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로 들어갔다. 터널은 위쪽으로 경사져 있고 불빛은 희미했다. 그래서 나는 난간을 잡았다. 우리는 터널 꼭대기에 이르렀다. 사막이 우주선의 오른쪽 날개 앞쪽 끝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응우엔 박사님이 우리 여정의 첫 번째 구간에서 종자보관소와 식물선발 담당입니다. 벤이 말을 이었다. 엄마의 미소가 일그러졌다. 아빠가 엄마 등을 토닥여주었다. 제 친구죠. 그분을 보게 되면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말했다. 이윽고 불편할 정도로 침묵이 흘렀다. 물론이지요. 박사님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벤이 말했다. 나는 양쪽에 열린 출입구 안을 들여다보았다. 벤과 같은 회색 점프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계기판 앞에 서서 홀로 스크린 위로 손가락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 청소년 수면 상태 방입니다. 벤이 우리 오른쪽 열린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방 한가운데는 텅 비고 양옆으로 윗부분이 유리돔으로 된 흰색 관 같은 물건이 나란히 줄지어 있다. 대부분은 이미 닫혀있고 그 안으로 형광액이 빛났다. 나는 엄마 손을 놓고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머리를 단단히 묶어 올린 여자가 태블릿을 들고 포드 앞에 서있었다. 금발 소년의 가족이 그 여자 앞에 있었다. 여자는 우리를 흘끗 올려다 보았다. 마치 내가 자신의 제어판에 내려앉은 팔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마를 찡그렸다. 여자가 홀로텍으로 태블릿을 누르자 문이 쿵 닫혔다. 벤이 내게 몸을 숙이고 말했다. 수성 모니터 여원이란다. 자기 일을 꽤 진지하게 생각하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여자가 아니라 벤이라서 감사할 따름이다. 벤야 박사님들 여러분은 이 우주선 우현 앞쪽에서 지내실 겁니다. 자녀분들은 뒤쪽 포트에 수용될 테고요. 바로 앞 아빠가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지낼 거라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요. 벤은 아빠를 향해 돌아서더니 더듬더듬 말했다. 아 그건 그건 절차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벤야 박사님. 그저 우주선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벤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고는 수성 모니터 여원이 있는 방쪽을 흘끈 보았다. 효율적인 관찰을 위해 연령에 따라 분류하고 수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분류하고 수용한다고? 마치 달걀판에 든 달걀이 된 것 같았다. 과도하게 살균한 공기 때문에 코와 눈이 화끈거렸다.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엄마는 아빠만큼 걱정이 커 보였지만 아빠의 팔뚝을 꽉 움켜쥐고 말했다. 괜찮을 거야 여보. 아빠는 엄마 이마에 재빨리 입을 맞추었다. 나는 하비에르를 내려다보았다. 하비에르도 아빠처럼 이마를 살짝 찌푸렸다. 나는 하비에르의 팔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괜찮을 거야. 당기 대장. 내가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며 속삭였다. 하비에르는 식웃고는 내게 몸을 기댔다. 아빠가 계속하라고 손짓하자 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벤이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나와 하비에르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다 왔다 친구들. 여섯 살 열 두 살 까지. 날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